예 헬이 옷에 쓰기가 많이 늘긴 늘었는데 쪼금 공부를 덜하는 쓰기 연습을 쪼금 덜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까? 오케이 오늘 또 하셨군요 짝수네요? 어려웠겠네요? 그쵸? 어려웠죠? 짜증났죠? 얘는 뭐가 될까요? 라이언 그럼 I가 무슨 소리 된 거예요? I, I, O는 그렇지 O가 된 거야 O가 내는 4가지 소리 오래간만에 정리해보자 O가 내는 4가지 소리는 O, O, A, O O가 내는 3가지 소리도 오래간만에 정리해보자 I가 내는 3가지 소리 I, E, 그렇지 됐습니까? OK L은 을 됐으니까 여기까지 소리는 LIE 그 다음에 얘는 UN, LIE, 찾아줘 FLY IT 네 계속해서 그렇지 SHINE 여기서 선생님이 꽈라주자고 했는 거 있죠? SH는 뭐가 된다? SH 그 다음에 I는 뭐가 된 거예요? I는 I가 된거죠 여기에 얘가 있잖아요 심심해서 아 나 소리도 안내고 아무 소리도 안나고 심심한데 뭐하지 옆집 옆집 가볼까 야 니 이름 뭐야 I 그 다음에 N은 N 합치니까 뭐가 된거에요 SHINE 된거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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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가 I 됐어 I 그럼 옆집 소리 TRY을 빈지 빈지 헷갈리고 있지 이거랑 빈지 빈지 헷갈린건 아니죠 비에요 디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다 TRIELD TRIELD 이렇게 들어볼까요 TRIE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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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CH는 뭐가 된다는거고 O가 일단 CH는 CH 된다는거 O가 치읍 발음 되겠죠 CH는 근데 크 소리 날 때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거 있는데 이거는 스쿨이 아니고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CH가 크 될 때도 있고 치 될 때도 있어요 OK 이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B OK OK 그래서 여기에 H는 소리가 안나 WH에서 H는 원래 흐 소리로 내는데 힘이 없는 흐 해리 흐 해봐 힘센 소리 같아 힘없는 소리 같아 그렇죠 그래서 W만 뭐가 됐고 U H는 소리 안나고 I는 얘 때문에 네이로 불러줘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Y Y T는 다 합치니까 Y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사이트 사이트 냈죠 얘는 뭐가 될까요 FINE 그렇지 F는 F답게 근데 F 소리 나지 F는 F 소리 근데 F 소리 내는 거 F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않아 반갑죠 몰랐어요 PH도 뭐된다 F 됐습니까 CH는 됐습니까 SH는 SH PH는 됐습니까 F TH 나오면 선생님이 혀를 살짝 울고 간다는 소리낸다 했죠 TH를 뭐 됐습니까 소저 예 근데 요셤 네 얘는 뭐가될까 그렇지 mild 아유가 을 내고 있어 잘했습니다 O!k B 헤드하고